잘 지키고 있어? 다녀올게? 똥아, 엄마 다녀올게? 나 금방 올게? 들어가, 들어가 있어, 놀고 있어 집 잘 지키고 있어, 알았어요? 서울, 아저씨로 찾을 때가 더 들어가, 뮤비 앞엔 티켓을 빌리기, 우리 이제 이쪽에서 여신바위에서 간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. 15분 정도 걸어가고 있어요. 차에 그냥 놔두고 걸어가고 있어요. 장비 조금씩 틀고 여기까지 안 걸어와봤는데 이제 15분까지 쭉 걸어가면 돼요 매콤한 숲에 따라는 workers 매콤한 숲에 이끌어요 저 완료했어요. 오늘은 전부 첫 번째는 실패하고 두 번째 성공하고 이 간연. 아름답죠. 관광지에서 사람들도 많아요. 저기 온 사람들이 모두 저기서 그늘막도 있어서 쉬기 편하고 등반하는 사람들. 정말 아름답죠. 오늘은 오늘 여기 간연하고 여신만 오면 비가 온대요. 그래서 일찍 철수하려고 해요. 안 왔다. 생삼겹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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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주로 가는데 공 옆에 행운의 고양이 수염 복둥이 수염이 하나 떨어져있어 흐흐 복둥아 이거 니꺼 자 자 콩 콩 콩 와 갖고 와야지 엄마랑 뭘 그렇게 쳐다봐 희히히히 희히히 희히히 이 수염은 희히히 미쓰비에게 어디서봐 이쪽에 이쪽 미쓰비 수염이 하나 더 늘었어요 이제 한번 맞히죠? 희히히히 니꺼 어디갔냐고? 여기 있어 희히히 희히히히 사라져